LG전자가 차기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브랜드를 LG G6 싱큐로 확정했습니다. 싱큐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한다는 LG전자 인공지능의 지향점을 담은 브랜드로 G 시리즈에 싱큐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LG G7 싱큐에는 공감형 AI의 성능과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기와의 연동 기능까지 강화됩니다. LG G7 싱큐는 다음 달 2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웨스트에서 공개됩니다. 또 3일에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도 공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